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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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한 걸 다룬다는군요 컷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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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커피 일정구 나와드분할 수 있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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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올해 설명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와 유럽에서 우리 딸이 출연한 조선예술영화 한 유학생 일기가 방영돼서 인기를 끌었다는 서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로서 정말 긍지가 높았습니다 저는 영화의 주인공 수련이처럼 저국을 더 사랑하고 빛내에는 훌륭한 영화별과 되겠습니다